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퇴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다함께 마리아가 가로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은 제가 굉장히 삶에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럴까 완전 반전을 시킨 인생 말씀이 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낙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믿음이 필요해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아직도 저 뒷자리에서 그 낙심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또 큰 능력 중에 하나가 회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낙심에서도 이렇게 딱 건져내는 그런 로우프 기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nothing is impossible you to 가시인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위에 얘기를 하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사가리아와 마리아 둘 다 처음에 믿기 어려웠어요 사가리아 얘기부터 나와요 대제사장이에요 성경을 다 알고 거의 외우는 그리고 나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많이 읽었겠어요 모세오경 등등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거는 간고를 했던 거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데 이미 자기 상태는 이성적으로 보면 이미 틀린 상태 나이 들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아들 이름까지 저어주고 요한이라 하고 조금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돌아온 아들을 낳는다 했더니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성 안에서의 이성 위의 세계를 들었을 때 사실 사가리아의 이성은 그 이성 위의 세계를 인정하지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사가 굉장히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가 실망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죠 실망하면서 너 참 난 이렇게 기쁘게 말하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벙어리다 해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앞에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또 가브리엘이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이는 보라 내가 수타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로 해라 저희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아들을 낳으리라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 말을 마리아도 처음에는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한 즉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마리아도 처음에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엘리사베도 됐지 않냐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동되고 우리가 볼 때는 하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우리의 이성보다 뛰어넘는 축복을 주실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저번 주에도 야이로한테 얘기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두려움 말고 믿으면 네 딸이 산다고 하는 이성 위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쁨과 축복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 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얘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아주 마리아가 잘한 일이에요 주의 여정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대 이게 뭐예요?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원료 지난주에 했던 시멘트 같은 믿음의 원료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가리아는 천천히 받아들여서 좀 오래 걸렸고 마리아는 확 받아들였죠 주의 여정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귀한 자세 내 이성 위에 있지만 내 이성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내 이성의 마지막 그 상황에서 그 이성이 해야 될 일은 이성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성이 할 일은 이성 위에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이성이 할 일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권사님을 내가 잘 잊지 못해요 자살하려고 약을 수십 알을 둘이 같이 먹었어요 권사님은 깨어나고 아들은 중환자실에 아 이 중환자실 그때부터 내가 중환자실 왔다 갔다 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산소호흡기에 피를 다 돌리고 몇 번씩 빼고 넣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권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그 북도에서 기억나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도 안 되시겠죠 매일 새벽 기도하는 분이지만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추록기 14장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추록기 14장이 거기 생각나면서 홍해같이 안 되는 문제에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 완전한 믿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기도하세요 하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다 회복되고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 돼서 막 날라다니면서 막 신앙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자 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열한기하 5장의 나하만도 이성 위의 세계를 만났어요 절대 문둥병 낫지가 않아요 지금도 안 낫는데 근데 여종의 얘기를 듣고 귀한 분이 있다 엘리사한테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는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민감한 자였죠 그러니까 그가 오는 걸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교제하는 목사님 그 할머니가 옛날에 그런 영성을 갖고 사셨대요 누가 그날 오는 걸 알아 누가 오는 걸 하나님이 누구 오신다고 그랬다 그걸 미리 기도하는 사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신학교 안 나와 당연히 1900년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죠 근데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나만 저기 온다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일곱 번 담가라 그래라 여기까지 온 게 참 기특하다 그래도 그래서 엘리사는 왔다고 그러길래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담가라 그럼 낫는다 나만이 뭐래 내 생각에는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뭐하는 짓이냐 차라리 우리 동네 아마나 바루발 아마나 바루발 그 강에 가서 담그는 게 훨씬 요단강보다 낫지 않냐 멋있지 않냐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다가 하우 하라고 그래서 정말 일곱 번을 정말로 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완전히 애기손같이 애기손 애기손 아기피부로 변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해봐야 돼 아멘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하면서 정말 안 믿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가 몇 개월 안 믿어졌는데 하도 믿으라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는 일이 많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뢰구하라 평생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보면 낫는데 안 하냐 기도와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평강 평생 빌리포스 4장 6절 7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해하게 되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다 그렇게 가봐야 돼 거기까지 가면 포도주를 물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뭐하는 짓이에요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아침에 깊이 있게 기도해요 라고 청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나의 부정이 변하여 긍정이 바뀌고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 그러나 물동원 하인들은 아는 거죠 물동원 하인들은 알게 되는 거죠 용감한 형제가 뭐 나 혼자서 한 대에 낫다고 그래요 나는 나 혼자서 한 대 가끔 보는데 못 봤네 4년 5년을 새벽 기도를 출석을 하고 있대요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데 뭐 죄 지은 게 많아서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나 한 4년 5년 6년을 엄마랑 같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의 이렇게 슬쩍 들어보니까 그의 꿈이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이 그 꿈이더라고요 엄마가 기도의 용사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들도 변하고 그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이런 주먹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바뀌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몇 개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요새 보면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 중에 이렇게 역주행을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3년 5개월 동안 이게 잠적해 있었대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3년 5개월이면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가 내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능한데 가능한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재료를 주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는 그걸 3년 6개월 만에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겠냐고요 가뭄으로 지금 막 3년 6개월을 그거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내린다고 해서 그 받아들인 게 쉽냐고요 그러나 엘리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원료여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강력하게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시멘트 비유죠 시멘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멘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문학서적 신문 또는 간증 그 정도 갖고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계속 묵상되면 그 말씀이 시멘트같이 강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원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 공부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백배로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시멘트예요 시멘트에 엘리아는 뭘로 했어요 기도를 섞었죠 막 섞었죠 거의 정말 정확한 예예요 기도를 섞었고 그리고 옆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일곱 번까지 가서 그것을 굳혀라 하나님 옆에서 한마디로 지금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죠 이성 위의 세계죠 그리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일곱 번까지 그리하라는 그 기도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햇볕 앞에서 말릴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졌죠 아멘 이것이 그냥 남의 얘기로 보지 말고 내게 내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로 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좀 그런 얘기를 쓰고 싶은데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불가능한 일이겠죠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게 하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싸움을 할 때 아주 저속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선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먼저 강하게 때려서 한 전투력을 70% 50% 잃게 하는 그런 거래요 여러분 마귀와 불신함과 싸울 때요 제일 먼저 크게 힘을 크게 힘을 꽝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고 시작할 때 벌써 반의 힘을 잃어요 마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고 딱 시작하니까 힘을 반 정도 잃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기도하면서 지쳐요 기도하면서 지쳐요 그러니까 강력한 한방이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걸로 먼저 빡 선포하고 믿음에서 나가면 믿음에 아주 한방을 먼저 날리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선 기선제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아멘 몇 번 더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큰 낙심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때 루프스 고쳐달라고 그때 온 거예요 딱 상황에 맞게 내가 힘이 있을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능하다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료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약하다는 얘기예요 사가리아처럼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시멘트처럼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섞여지고 막 그러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강한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프스 고친 다음에 필리핀 가서 영어 부흥회까지 해버려잖아요 한방에 나는 낙심돼서 너무 힘들어서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살릴 뿐만 아니라 사역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합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쪼러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넣어 그래서 계속 섞어 섞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말려 그럼 엄청 단단해져요 여러분이 제가 기회 있으면 시멘트 배합을 해봐요 시멘트 이렇게 하고 거기다 물 붓고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요 그럼 질척질척하게 되죠? 꿈덕꿈덕하면서 질척질척하게 되면 그걸 한번 이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발라봐요 벽돌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눌러도 이게 푹신푹신한데 나중에 마르면 손가락 안 들어가잖아요 충분한 기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첫 번째 시멘트 그리고 거기에 내 기도 성령의 물 물 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구하면서 말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굳히기 이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요 재미가 있고 좀 확신도 있고 재미있고 그런 거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2장 12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오시 없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쭉 얘기하죠 간구하는데 구해달라고 근데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만끽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애서 만나기 전 그날 밤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시멘토로 넣고 기도했어요 아멘 주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갔죠 약속의 말씀을 시멘토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물을 섞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단단하게 말릴 때 그 다음에 애서가 와서 울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최근에 최근에도 난 있었어요 나랑 절대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화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수많은 기도 속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이 믿기지 않은 일이 이 말과 똑같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도 난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께 어떤 문제 때문에 쭉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멘트 말씀으로 넣어주신 게 뭐였냐면 활란 날에 내가 활란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10편 50편 15절 말씀을 넣어줬어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건진다 에 초점이 좀 맞춰있었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활란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겠구나 밤낮으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이런 딱 1번 2번 3번이 딱 있죠 그 말씀대로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한 거예요 활란 날에 그 간단한 말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말씀 붙잡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계속 기도했는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건져주시지 않으면 큰일 날 뻔한 건져주심이 정말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건져주신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야곱은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걸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에서를 통해서 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어머니 병안을 위해서 중환자신의 어머니을 위해서 내가 9시간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때 주시지 않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10시간 작정하고 9시간째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내 모든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아멘 빌리포서 4장 6절 7절이 또 한 번 잡은 거죠 옛날에 경매 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완전히 평강으로 잡아버렸거든요 6개월 7개월을 안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눈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피눈물 흘리며 그리고 예수님은 피눈물 흘리며 십자가에서 구원한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머리털까지 세시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누구죠? 말씀이 맞춰가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아내는 그죠? 이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백살이 돼 99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중에 견고한 믿음을 가졌냐고요 처음에는 경고하지 못했지만 몇 번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웃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게 18장 14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누가 본 그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창세기 18장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웃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최후로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고 써 있어요 믿음이 왜 견고해지 못했냐 믿다 말고 믿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믿다 말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딱 두 달 만에 그 말씀 붙잡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로마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맨날 미루는 기도 이 다음이 언젠가 내가 뜨거워질 거야 언젠가 내가 기도할 거야 이거 다 헛되고 헛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어떤 비전 어떤 죄를 끊음 어떤 자를 살림 어떤 뭐 그런 거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하나님께 나와갖고 작정하고 시간을 들여서 견고해질 때까지 말씀 섞고 기도 섞고 그리고 의의 태양되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 해야 돼요 언젠가 밥 먹자 안 먹는대요 언젠가 시간 한 번 내자 시간 안 낸대요 그 언젠가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산대요 언젠가 난 충만해질 거야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언젠가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젠가요 우린 항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더 좋은 레벨로 올리시려고 더 좋은 스텝 바로 다음 스텝으로 위로 올리시려고 주시는 말씀들이 혹시 있나요? 감동 주신 말씀들이 큐티할 때 또 설교 들을 때 어떤 내게 감동 주신 말씀이 있나요? 저는 요새 요한복음 15장이 또 오는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지치게 하시니라 깨끗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원료로 시멘트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 말씀이 혹시 있나요? 그 말씀에 기도를 섞으세요 기도를 강하게 섞고 그리고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리세요 언제까지? 견고해질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확실한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채널을 마치고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좋아요 또는 밤낮도 좋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채널을 마치고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거룩 달라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멘트는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넣겠죠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타요 그럼 시멘트와 물이 만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접착력이 일어나듯 다시 한 번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견고해질 때까지 붙잡고 하나님 옆에서 간과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나오십시오 설교만 듣고 그냥 일주일 큰일 없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이성 위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다운로드 시켜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성경 암성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팍팍 퍼져나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 이성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막 퍼져나가는 일들을 꿈꾸시고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